3월 25일 탭스 기출문제 독해 전 문항 상세설 강의입니다. 각 문항별로 지문 내용, 정답과 헷갈린 오답의 근거, 빈출 단어들을 정리해드릴 거고요. 이 문제를 꼭 맞춰야 되는 점수대와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예상 배점 또한 표시해드릴 겁니다. 이번 심을 안 보신 분들도 탭스 시험의 최신 출제 경향을 파악하실 수 있을 거고요. 문항이 많다 보니까 간단한 문제는 바로바로 넘어갈 겁니다. 어디까지나 저희 연구진의 기억에 의존하여 복원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은 감안해 주시고요. 바로 파트 1 빈칸 1번 Could use before 내 텐트 망가졌는데 전에 네 거 빌려줄 수 있다고 했었는데 혹시 이번 주에 빌릴 수 있냐라는 편집 글이 나왔고요. Could borrow tent 텐트 빌려줄 수 있는지가 정답이었습니다. 2번 Weather severe later 기상 악화로 쇼핑 배달이 약간 늦어질 수 있다라는 걸 공지하는 글이 나왔고요. Delivery may arrive late 예상보다 배달 늦을 수 있다고 안내가 정답이었습니다. Severe severity Arrive 빈출 단어고요. 3번 Admire public servants of servants entertainer 나 어릴 때는 남 돕는 직업들을 보통 꿈꿨는데 요즘 애들은 셀럽이 장래 희망이다 이런 글이 나왔고요. Different dream from previous generation 요즘 애들은 이전 세대와 꿈이 다르다가 정답이었습니다. Public previous generation 빈출 단어고요. 4번 조선 화가들이 외국 문물을 받아들여서 한국적인 어떤 전통적인 요소와 섞어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냈다 이런 질문이 나왔고요. Blend of influence 외부 영향과 전통을 융합시켜서 새로운 예술을 탄생시켰다가 정답이었습니다. Influence 빈출 단어고요. 5번 Previous policy 진보 측의 새 정책은 이전 선거 공약 거의 그대로 가져온 거라고 보수당 측에서 비판했다 이런 질문이 나왔고요. Out of fresh idea 진보 측은 새로운 정책이 없다고 비판했다가 정답이었습니다. Previous policy 빈출 단어고요. 6번 Increase hunters 호주의 토끼 개체수 폭발로 포식자도 따라서 늘면서 다른 표유류에도 피해를 줬다. 가뭄 등으로 토끼 개체수가 줄면 오히려 이 피해가 더 심각해진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Supporting higher predators 상위 포식자의 개체수를 증가시켰다가 정답이었습니다. Hunters가 Predator로 돌려만한 선지였고요. 헷갈린 오답으로는 Displace small mammals 다른 작은 표유류들을 쫓아냈다라는 선지가 나왔는데 토끼들이 다른 표유류들을 직접 어딘가로 쫓아내는 건 아니고 상위 포식자를 더 늘려서 다른 표유류들도 더 잡아먹게 만드는 게 문제였기 때문에 오답이었습니다. Predator 빈출 단어고요. 7번 Restoration historic structures 전통 빌딩을 보존하기로 한 시의회의 정책을 대환영한다. 앞으로도 이렇게 해라 이런 편지글이 나왔고요. Invest in preserving architectural heritage 앞으로도 계속 건축적 유물 보존에 투자하길 이 정답이었습니다. Restoration이 preserving으로 Historic structures가 architectural heritage로 돌려만한 선지였고요. Restore, structure, investment, preserve, architecture, heritage 전부 빈출 단어였습니다. 8번 종교 간의 갈등은 이념적인 갈등은 맞긴 한데 Insurmountable 극복 불가한 정도는 아니다. Lucrative trade 서로 돈 될 땐 협력한 사례들이 많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Economic incentives Trump ideological animosity 경제적 유인은 가끔 이념적인 적대심을 뛰어넘었다. 가요 정답이었습니다. Lucrative가 Economic incentives으로 돌려만해졌고 Insurmountable은 Trump라는 반대말로 돌려만해졌죠. Lucrative disincentives 빈출 단어였습니다. 그 다음 연결어 9번 사자가 얼룩말 사냥하기는 어렵다. 일단 근처에 가야 되고 빈칸이 나오고 빨리 뛰어서 잡아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공격당하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사냥의 1단계와 2단계를 잇는 연결이었기 때문에 Next 그 다음으로가 정답이었습니다. 그 다음 10번 어떤 다리 공사 예정이니까 딴 다리로 우회해라. 빈칸이 나오고 딴 터널로도 우회 가능하다. 이렇게 방법 1과 방법 2를 이어주는 연결이었기 때문에 Alternatively 그 대안으로가 정답이었습니다. Alternate 빈출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파트 2 딴소리 11번 Adapted Survive 선인장은 물 없이 생존할 수 있도록 적응했다. A에는 뿌리가 깊어서 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고 C에는 표면에도 수분을 저장할 수 있다. D에는 B 안 올 동안 B 기다릴 동안 스스로의 성장을 억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선인장이 물 없이 생존 가능하게 된 방법들을 모두 다루고 있는데요. B의 뜬금없이 선인장의 이러한 물 저장 능력은 주변 생물들의 생존에도 도움된다. 본인 생존과는 전혀 무관한 딴 생물의 생존에 도움된다. 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딴소리였습니다. Adapted 빈출이라고요. 12번 Anti-racism 아인슈타인은 인종차별 반대 활동도 했다. A에는 독일에서 유대인으로 차별을 겪고 미국 이민을 결심했다. B에는 미국 정착 전부터 차별 반대 활동을 시작했고 D에는 미국 정착 후에는 아예 인종차별 반대 단체에 들어왔다. 이런 내용도 이라고요. 모두 아인슈타인의 인종차별 반대 활동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데 C의 뜬금없이 Discriminatory 본인 다이어리에 차별적인 어조도 있었다. 오히려 차별적 활동이라는 지문과 반대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딴소리였습니다. 다음 파트 3 메인 13번 Seize 주식정보서비스 여태까지는 한 달 무료 체험판 제공했었는데 이제 유료 구독자만 이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얼른 가입해라. 이런 공지글이 나왔고요. Conclusion of Free Trial 무료 체험판 종료 예정 공지가 정답이었습니다. Seize가 Conclusion으로 돌려만한 선지였고요. Trial 빈출 단어죠. 다음 14번 Spawn 기후변화로 강 수위가 낮아져서 연어 산란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다. 수위가 낮아지면서 수영하기가 어렵고 수온이 올라간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산란 양이 감소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Reproduction Hamper 수위 변화가 연어 번식을 방해했다가 정답이었습니다. Spawn 이 Reproduction으로 돌려만한 선지였고요. Reproduction 빈출 단어죠. 15번 학교랑 교수진 노조 간의 의견이 조율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제3자 조율을 요청한 상태인데 Faculty Strike 그래도 여전히 교수진들이 파업할 수도 있으니까 유의해라 라는 경고 공지글이 나왔고요. Warn About Possibility 파업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정답이었습니다. Faculty Strike Warning 빈출 나라고요. 다음 16번 Teenager Current Image 현재의 힙하고 반항적인 청소년 이미지는 20세기 초부터 생기기 시작했다.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청소년들이 일할 필요가 점점 줄어들고 세계대전 이후로는 의무는 줄고 권리는 늘어나는 문화가 되었다. Adolescent 그리고 음유교육이 늘어나면서 아이와 어른 사이에 청소년이라는 개념이 따로 생기게 됐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Factors Influenced Present Concept 현재의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에 영향을 준 요소들이 정답이었습니다. Current Image가 Present Concept로 돌려만한 선지였고요. Current Factors Influence Present Concept 빈출 전화였습니다. 계속해서 코렉트 17번 셰프 구인 공고 글이 나왔고요. 관련 학위 또는 5년 이상 경력 필수고 주 30시간 이상 근무 가능은 필수다. 그리고 주말 근무 가능하면 우대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Requirement 필수 요건이 뭐냐? 라는 질문에 At least 30 hours 적어도 주 30시간 이상 근무가 정답이었습니다. 헷갈리는 오답으로 학위나 5년 이상 경력이 각각 나왔는데 이 둘 중에 하나가 필수이므로 각각 그 하나 자체가 필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오답이었고요. Required 빈출 전화였습니다. 18번 선생님들의 현장학습 규정이 나왔고요. 1년에 최소 2번 이상은 현장학습을 가야 되는데 학생 10명당 성인 보호자 1명이 동행해야 되고 보호자 동의서를 기존 양식 그대로 받아서 제출해야 된다. 그 현장학습 계획서랑 보호자 동의서는 현장학습일 1주 전까지 미리 제출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Less than 성인 보호자 1명이 학생 10명 이하까지 동행할 수 있다가 정답이었습니다. 19번 Disappointment 정부의 이민 정책에 동의한 너네 CEO에 실망해서 너네 플랫폼과 거래를 중단했겠다. 이런 편지글이 나왔고요. Why stopped? 왜 이 글쓴이는 거래를 중단했는가를 물어보는 질문에 Political position CEO와 정치견에 달래서가 정답이었습니다. 20번 Only third 미국 정보를 소련에 넘긴 FBI 역대 세 번째 이중첩자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요. 본인이 먼저 소련 정보국에 접촉했다. Ideological Financial 전혀 인연 때문은 아니고 오로지 돈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Two agents before 이 사람 이전에 FBI 요원 두 명이 스파이로 걸렸었다가 정답이었습니다. Only third가 two agents before로 돌려가라는 선지였고요. 21번 Rezoning multi-story units detached house 현재 독립주택 전용 구역을 아파트 전용으로 바꾸는 정책을 진행 중인데 이 구역 재설정을 못 바꾸도록 시 정부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왜 소송을 걸었냐라는 질문에 Block attempt to rezone for different type of housing 다른 종류의 집으로 지역 구분을 변경하는 걸 막으려고가 정답이었습니다. Multi-story units가 different type of housing으로 돌려만한 선지였고요. Detachment attempt 빈출 단어였습니다. 22번 B-세포라는 게 항원이 침입하면 P-세포 또는 M-세포로 변현된다. P-세포는 즉각적으로 그 항원에 대한 항체를 생성하는데 M-세포는 이 항원을 그냥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이 똑같은 게 다시 침입하면 그때 P-세포로 변형돼서 항체를 생성하게 된다. Live longer 그래서 이 M-세포는 훨씬 오래 남아서 장기적인 면역을 담당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Greater longevity M-세포가 P-세포보다 수명이 훨씬 길다가 정답이었습니다. Live longer의 Greater longevity로 돌려만한 선지였고요. 계속해서 임퍼 23번 Instead of raising text 세금 인상 대신 공공지출을 줄여서 공공재들을 낙후시킨 시정부를 비판한다. 나는 비교적 돈이 있어서 괜찮지만 Less fortunate 덜 복받은 사람들을 안 챙기는 거를 참을 수 없다. 이런 편지글이 나왔고요. Support higher tax 작가는 더 높은 세율을 지지한다. 가 정답이었습니다. Raise 빈출 단어고요. 24번 정치인 사촌을 도와준 앵커를 방송국이 손절했다. Family takes precedence 근데 앵커는 가족이 우선이라 답변했다. 그리고 방송에 대해서 조언해준 건 맞지만 어떤 법을 어기거나 아니면 언론사의 보도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 라고 주장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Viewed assistance Personal duty 앵커는 사촌 도운 거를 개인적인 의무라고 생각했다가 정답이었습니다. Family takes precedence 가 Personal duty로 돌려많은 선지였고요. Assistance 빈출 단어죠. 그 다음 25번 중국 선전이라는 도시는 특별 개발 구역으로 지정돼서 초고속 선정했는데 초기에 도시 개발 건설 관련 노동을 하러 이민자들이 많이 건너왔다. 근데 이 이민자들이 주로 사는 구시가지는 Winding streets and jumbled buildings 구불구불한 길과 어수선한 빌딩들이 섞여있는 형태가 유지됐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Retain features of traditional village 선전 구시가지는 전통 마을의 특징을 유지한다가 정답이었습니다. Winding streets and jumbled buildings 라는 표현이 Features of traditional villages 로 돌려많은 선지였고요. Retain features 빈출 단어였습니다. 그 다음 파트 4 첫 번째 긴 질문에는 Rogue exoplanets 떠돌이 외계 행성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왔고요. 첫 번째 문제에는 보통 행성을 찾을 때는 이 행성이 도는 항성 그러니까 주인 별의 빛을 가릴 때를 측정하는데 이 떠돌이 외계 행성은 공전하는 별이 없으니까 이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 얘네를 측정하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 다른 더 먼 별에서 오는 빛의 이 떠돌이 외계 행성이 끼치는 중력의 영향을 측정하거나 아니면 떠돌이 외계 행성이 처음 만들어질 때 발생해서 남아있는 잔여 열을 측정한다. 이런 방법들로 주로 찾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26번 How found 과학자들이 이 외계 행성을 찾는 방법을 물어보는 질문에 Gravitational influence on light 다른 항성의 빛에 대한 중력 영향을 보고가 정답이었고요. 헷갈리는 오답으로는 Observing regular blockage of light from host stars 주인별의 빛을 가릴 때를 특정한다라는 선지가 나왔는데 얘네는 공전하는 주인별이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은 불가능하다라고 언급되었기 때문에 오답이었고요. 27번 두 번째 문단 메인 문제는 Technics of locating 떠돌이 외계 행성들을 위치를 찾는 기술들이 정답이었습니다. Rogue, Planet, Influence, Observe, Regular, Host, Technical, Location 전부 빈출이라는이었고요. 두 번째 긴 질문에는 도시의 속도 제한 조치의 결과 효과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요. Increase air pollution 속도 제한을 하면 교통체정으로 대기 오염이 증가할 거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실제로는 도시 통행하는 차량 수가 감소돼서 통 오염량이 줄어들게 되었다. 앞으로 주차 공간도 반으로 줄여서 대중교통 이용을 더 유도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28번 Sighted concern 이 조치에 대한 우려점으로 언급된 것을 물어보는 질문에 Diminished Air Quality 공기질 저하가 정답이었습니다. Increase air pollution 이 Diminished Air Quality 로 돌려만한 선지였고요. 29번 코렉트 문제는 Total number of parking for 총 주차 공간은 줄어들 예정이다 가 정답이었습니다. Pollution Sighted concern 빈출 단어고요. 세 번째 긴 지문에는 폐광산 정화 규제에 대한 지문이 나왔고요. Concentrated on A 미국 광산은 주로 A라는 지역에 집중돼 있고 dotted through rest including R 알산맥 포함해서 나머지 지역에는 나머지들이 조금씩 분산돼 있다. funds collected inadequate 근데 이 정화를 위해서 규제로 모은 그 액수가 필요한 만큼의 25% 수준 밖에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환경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인간의 해로운 광산 정도만 정화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30번 메인 문제는 Insufficient fund 모든 광산을 정화하기에는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다가 정답이었습니다. inadequate 이 insufficient로 돌려만한 선지였고요. 31번 코렉트 문제는 Focused outside R 미국 광산은 R산맥 이외의 지역에 집중돼 있다가 정답이었습니다. Concentrated on A dotted through rest including R 이라는 표현이 Focused outside R 로 돌려만해졌고요. Inclusion Funding Collection Adequate Sufficient Focus 빈출을 달아났습니다. 다음 네 번째 긴지문에는 10년 전에 나온 대작 영화 DP라는 작품의 후속작인 DO가 이번에 개봉했는데 10년이 지나 후속작을 제작하게 되었다. 근데 할리우드에는 대작의 후속작을 만들고 주연 배우까지 새로운 배우로 교체하면 수익이 극대화된다는 공식이 있는데 이번 작품은 심지어 이 새로운 주연 배우가 본인만의 연기까지 잘하게 돼서 흥행에 성공하게 되었다. 32번 메인 문제는 Follow Typical Formula 2번 후속작의 흥행은 할리우드의 전연적인 흥행 공식을 따랐다. 가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33번 인포 문제는 후속작의 주연 배우인 새 배우 W는 DP라는 그 원작품에는 출연하지 않았다. 가 정답이었고요. Typical 빈출 단어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긴지문에는 여론조사의 순기능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요. 최근 선거가 여론조사의 순기능을 제대로 보여줬다. 우선 첫 번째 조사 결과에는 보수당이 아슬아슬한 과반수를 유지했다가 다음 여론조사 결과에는 나머지 야당표가 민주당에 몰표되는 것으로 나왔다. 그 다음 선거 직전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로는 이 야당표가 여러 소수당에 분산되게 되었다. 실제 선거 결과로는 결과적으로 이 보수당이 1등하긴 했지만 과반수는 유지하지 못해서 어떤 입법을 하려면 다른 여러 당의 합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걸 봤을 때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투표자들이 판단해서 특정 당의 우세를 방지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34번 코렉트 문제는 Conservatives need support to pass legislation. 보수당은 입법할 때 다른 당의 지지가 필요하다. 가 정답이었고요. 35번 인포 문제는 Allow voters achieve desired outcomes. 여론조사가 투표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했다가 정답이었습니다. Conservative legislation. Allow, achieve, desire 빈출나라였고요. 독해 전 문항 살펴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점수대별 필수문항들을 마치기 위해서 점수대별 공부법 영상을 따라서 내 목표 점수에 필요한 공부만 선별적으로 시간 남부 없이 하시길 권장드리고요. 오늘 다뤄본 유형별 낚시 패턴과 그에 따른 풀이법 내 목표 점수에 필요한 만큼만 선별된 빈출 단어 내 점수대가 가장 취약한 문장구조 학습까지 편하게 맞춤형으로 학습하고 싶으시다면 컨설탭스 점수대별 맞춤형 커리큘럼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험에도 시험 직후에 정답 확인, 총평 그리고 전문항 상사 해설까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모두들 탭스 공부 효율적으로 하셔서 한 번의 목표 점수 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